YG 신인 걸그룹 베이비 몬스터 멤버 파리타가 공개됐다. YG 엔터는 베이비 몬스터 비주얼 포토 파리타를 선보였다. 네 번째 주자 파리타는 포토제닉한 제스처와 흡인력 있는 표정으로 글로벌 팬들의 마음을 단숨에 휘어잡았다. 매그 카드를 착용해 유니크한 분위기를 자아냈으며 자신감 넘치는 워킹과 독보적 피지컬로 눈길을 끌었다. 태국 출신 파리타는 18살의 어린 나이에도 파워풀한 보컬, 귀를 사로잡는 청아한 음색, 시원시원한 충선 등 재능을 두루 갖춰 일찌감치 음악 팬들에게 눈도장을 찍었다. 베이비 몬스터는 6인조 걸그룹으로 오는 27일 0시 데뷔곡의 음원과 뮤직비디오를 동시 발표한다. 블랙핑크 이후 YG가 7년 만에 발표하는 걸그룹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